원하는 것을 그냥 손쉽게 얻는 법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.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. 그런데 생각해보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그냥 쉽게 얻을 순 없습니다.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. 그럼 성공한 이들은 왜 그토록 독서를 강조하는 것일까요? 그 비밀은 바로 낯선 생각에 숨어 있습니다. 낯선 생각이란 그동안 당신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들입니다. 예컨대 시크릿이란 책을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게 되었다고 칩시다.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에 각인만 시키면 무엇이든 끌려온다는 것인데 이 말에 쉽게 동의가 되나요? 아마도 저자의 말에 쉽게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 조언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시크릿이란 책을 읽는 사람은 저자의 낯선 생각에 이미 노출되어 버렸다는 점입니다. 즉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잠재의식은 그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. 낯선 생각에 노출되는 동안 여러분의 뇌는 표면적으로 새로운 개념과 아이디어들을 정면으로 거부할 것입니다. 왜냐하면 당신이 그동안 했던 생각과는 결이 다르니까요. 하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은 시간을 두고 그 내용을 음미하며 서서히 처리할 것입니다. 결국 독서는 잠재의식 속 당신의 사고방식이나 기준을 새롭게 바꿔낸다는 것입니다. 원하는 것을 얻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바로 독서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. 양소를 통해 낯선 생각들을 매일 접하며 그동안 내가 고집했던 생각과 그 패턴을 서서히 바꾸는 것입니다. 의외로 대중들의 생각의 결은 어피스탑니다. 예컨대 창업하는 것만 봐도 뻔히 망할 것 같은데 자신만은 다르다며 눕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.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? 생각이 다르기는커녕 대부분 몇 년 안에 막대한 재산을 까먹으며 후회합니다.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대부분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하고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. 지구에 현존하는 대부분의 인간은 이 패턴을 따릅니다. 그래서인지 한 인간의 행동 패턴은 큰 틀에서 보면 자기 유사성을 보입니다. 그렇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. 독서로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보다 넷플릭스를 보며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이는 법이니까요. 다만 이 패턴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? 당신의 삶의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 그들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. 누군가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죽일 때 당신은 스스로 시간을 통제하며 독서를 하고 내가 집중할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오랫동안 숙고하는 것입니다. 아무런 고민도 없이 운명에 순응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는 소수 사람들의 편에 선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.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기회는 독서에 있습니다.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성취하고 싶으신가요? 그럼 오늘부터 독서를 하십시오. 당신이 꼭 익혀야 할 전략은 단 한 페이지입니다. 한 페이지만 읽으십시오. 당신 삶에 변화를 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북올림이었습니다.